안녕하십니까 기폭모터스 하이브 캠핑카의 조희근입니다. 여러분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? 저도 약간의 힐링 시간이 많았습니다.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. 늘 우리 시청자님, 구독자님 항상 저희들을 응원해 주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역시 저희들은 여러분들 고객의 소중한 차량에 하나의 하우스, 말하자면 집을 정말 보금자리를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. 저희도 우리 작업반들이, 유능한 분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캠핑카를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고 항상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정말 멋진 차량 한 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쭉 가시면서 차량 앞에 가서 제가 이 차량의 재원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보기만 하셔도 깔끔하시죠? 현대 최고 하이클리티 현대 유니버스 노블입니다. 길이는 12m고요, 높이는 3.5m입니다. 3.5m에 아래위로, 앞뒤로 롱 스포일러가 깨끗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. 마력수는 425마력, 기어는 숏기어로 장착되어 있습니다. 2010년도에 이 모델이 나올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던 유니버스 모델입니다. 전면 보시다시피 앞유리는 원피스로 되어 있습니다. 밑에도 지금 아주 빤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인도할 때까지 깨끗한 모습으로 이 상태로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. 백미러는 좌우 운전하기 편한 백미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기에 참 편합니다. 이 차량의 현대 유니버스는 몰아보시면 운전해 보시면 굉장히 승용차 같은 시스템입니다. 운전하기 조작도 편하고 버튼식 모든 게 기능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도 상당히 양호하게 잘 듣습니다. 꼭 보시고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전 후방에도 지금 상당히 타이어 부분이나 옆 라인들이 깨끗하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. 제가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. 트레이드도 앞타이어 트레이드를 한번 재해 보겠습니다. 늘 하는 거지만 이 기계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로 놓고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. 트레이드가 12.5가 나왔습니다. 12.5면 지금 한 85% 정도 남아있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진 칸까지 여러분들은 3mm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는 프리타 칸입니다. 약간의 세월의 흔적은 있습니다만 아주 깨끗하게 제일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현대 유니버스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부식이 됩니다만 이 차량은 지금 12년 된 차량이라도 아직 상태가 양호합니다. 제가 거꾸로 컴플렉스 어떤 마찰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트렁크 보시면 큰 사용감 없이 여기는 운전자분의 개인 용품을 많이 적재해서 칸을 막아 놨습니다. 이쪽도 보시면은 그닥 나쁜 형태가 아닌 아주 최상급의 트렁크 공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. 유니버스 노블도 트렁크 공간이 두 짝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승객들이 가지고 계신 소지품을 큰 캐리어 골프백 칠기에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 이쪽 뒷타이어 부분도 제가 한번 육안으로 봤을 때 뒷타이어는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고 한 30-40% 밖에 안됩니다. 좀 바꾸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기도 여기에는 BPU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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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 엔진 롬 엔진 엔진 소리 정말 기분좋게 카랑카랑 아주 여러분들한테 인자 해드릴 까지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하체도 제가 한번 보실 보시면은 하체의 인체으부심이 없습니다. 엔진 상태도 여러가지 보시면은 그동안 이 회사 사장님하고 이하 관리자들이 아주 잘 이렇게 관리를 했고 뒤에 보시면은 저 위에 현장학습 차량입니다 저거 한번 찍어주세요 저 위에 보시면은 저기에 소형 전광판을 달아서 뒤에 오시는 분이 시야를 잘 확보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트렁크 공간이 넉넉하게 여유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칸은 뭐가 들었을까요 여긴 일반 사물칸 입니다 자 이제 외관은 여러분들한테 합조갈만큼 충분히 보여드렸고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스 노블은 이렇게 현대차들은 이렇게 선광구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차량에 등록증 따끈따끈하게 한번 찍어주세요 2010년식 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뒷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상당히 내부에 지금 제가 참 비웠나는 물기어린 것 같다 그런 것 가지고는 타기가 좀 힘들 정도로 바닥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커버도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카텐도 그 당시로서는 최고품으로 장착되어 있고 제가 여러가지 스위치를 올리다 보니까 아까 무대조명 같은 이런 화려한 불빛도 있지만 요즘은 조금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만 사용하시는 데는 끊어놓고 사용하시는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47석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방에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냉장고와 운전석 베리어가 다 원목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텔레비전도 수상기도 LG정품으로 달려 있습니다 49인치 같습니다 주행그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그린은 54만6천 정도 달려있고 현재 시각 그대로 잘 가르치고 있고 후방 카메라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전방에 전후방 녹화 장치와 실내도 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니까 아시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각가지 패널들이 지금 여기는 현재의 전압상태를 27.5V 나오도록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은 그동안에 우리 아시는 우리 관광버스 회장님이 저한테 좋은 주인 만나게 해달라고 저한테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차량 관리도 잘 됐고 기사님 말씀도 상당히 엔진이 출력이 좋아서 누구한테 가도 이 차량은 습습하지 않을 거라고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이상 오른쪽에 좌우로 여러가지 편의장치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차량이 좀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인이 되어서 빨리 출구가 되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 마지막 저희 슬록은 외치고 이 차량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듯이 저희들 슬록은 지치면 지고 미치면 임바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풍모터스 하이브 캠핑카의 조희걸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채취거 드디어 그렇고 새로운